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물기라고? 무언가가? 그럼 나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안걸릴 자신이 있나보네 뭐...구들개? 다른데... 그것도 괜찮지 안녕 리퍼다 어디? 리퍼가 중간에서 물탱크 쪽으로 간다 큰 공으로 빠지는데 짝집에...OMZ 짝집에? 그럼 물탱크죠 오케이 짝집에OMZ 둘을 보고있지 이렇게 어 뭐야 너한테 간대? 이러면 약간 사람들이 신호를 알겠지? 그리고 이제 빨리가요 찍어줘야돼 응 예 계속 온다고 태고있냐? 이기가 누겄네? 이러면은 개공이가 죽치겠다 어허어어 이거 좋지 좋지가 않은데 또 온다고? 아대 빼러 왔단다 아! 용무스 드레스 밖에 하시네 아까부터 아, 용무스 드레스 밖에 하시네 아까부터 너 왜 아대? 빼먹으러 왔단다 아, 이러면 포기할란다 여기 형제 돌려버리기 뭐야, 기계 또 죽었어? 아닌가? 어, 기계 또 죽었네 위치가 보이는 거 보니까 기 또 죽기 또 죽기 또 죽기 설마 한 번만 더 정탑을 놓고 가면 나 이만큼 돌릴 동안 하icia, 리 impro능 이만, 종병 먼 걸마! 상판쪽으로 올라, 개궁인가 그러게, 안 빼네 죽었네? 여기네 오, 네네네네네 그렇지, 미쳤쇽! 폭풍저구 홈준호가 간다! 보여주나 또? 쫄아버렸쥬? 쫄아버렸쥬? 완전 쫄면이죠? 먹고싶다 아우 너무 배고픈데? 이제 안끝났나? 1, 2, 2? 난 슬슬 끝나겠는데 설마 아직 남아있나? 아아 없네? 병룡 출발 나 지수인데 내가가 그래서? 난 정면에 있는데 아직 나한테 오는데 그냥? 어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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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겟 돌아갔다 밖에 마중나와있어 살짝? 조심 오어아아 야 이거 피한줄 알았네 나는 그 병? 아 못했네 깝 뭐야 왜 걸어 글쎄자 어 뒤로 와줘 아 못 맞았어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내가 케어해줄 수 있어 내렸지? 그렇지 어 뭐야 빠졌어? 저기 어떻게 하나 남았어? 안되졌구나 으아아아 쪼쪼쪼쪼쪼쪼쪼? 죽진 않아 심심하면 나 치룰게 아 뭐야 말 죽을라 그랬어 이 양반 제발 두번 내렸는데 애가 두번 내렸으면 절대 안되지 사람아 칼라바랑 조심하고 절대 안맞지 날 드네 암장해완 견제간다 모험가한테 간다 구하겠는데 이러면은 내가 일부러 여깄어 구했지 이러면은 그렇지 네지컬 미쳤다 정타 맞고 해동이 집중해 대구멍 어디야 대구멍 못 봤음 180초 도전한다 이번엔 맞고 터지면 안될까? 안 돼? 싫어? 흥공여는 중 나는? 짱문으로 누가 가는 중 누가? 리퍼가? 잘 어울린다 어 험가 죽었어 노! 험가 나 여러분 험가 치료하러 갈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염장해완 이겨로 지하통물 가운데 있다는거같은 계장이 죽었어 거기 열려? 여기 치료하러 왔어 험가장 구수 응 정세Europe 나한테 쫓아오면 안될까 내가 구할게 문 열어줘 열려있어 이미 여기 내가 구할게 빨리 거리 벌리는것 아까 钟쭉 험resse 돌핑구 치료하고 180억으로 끌고오세요 어? 바상날라온다 여op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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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zoom 완전히 그 폴더리가드 같았다 완전히 보디가드같았다 그렇죠 flood 와좀 바로 죽어? 아 안 죽어도 맞아주는 거지 이러면 내가 치료 점수 받는 거지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지연 전술 뭐야 스태스 오래 하면 적은 거 보네 잠시만 워터리 채춘가? 구출 횟수 2회 9시 탐사원이 구출 2번 하는